기어타임스 악기를 연주하면 뇌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뇌건강이 좋아진다 특히 어르신들 안 해본 걸 자꾸 하래요 치매 예방 같은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음악을 들으면 우울증 치료가 되는데 처방약보다 더 낫대요 아 그렇군요 안 하던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악기 연주 아니겠습니까 악기 연주가 상당히 고도의 뇌기능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100%를 다 쓴대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악기 연주라는 게 특히 연습할 때도 그렇지만 공연을 할 때 공연을 할 땐 실시간으로 우리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뇌기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선생님처럼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뇌를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뇌를 가장 많이 쓰는 일이 노래하면서 악기 연주하기 그거를 실시간으로 하는 거 이건 정말 선생님은 뇌 건강은 뭐 지금 엄청날 겁니다 갑자기 똑똑해지는 기분이 확 뜨네요 갑자기 뇌가 30대가 된 느낌?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아이 중학교 때부터 할걸 그래서 사실은 그 수학도 포기 안 했을 텐데 이 노래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는 상당히 그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잘해요 왜냐하면 그 메카니즘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서로 같이 할 때 힘들 때도 이거를 부분 부분 따로 연습을 하는 것도 약간 뇌기능이 좋아야지만 이거를 자기가 분석해서 연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뇌기능을 위해서 악기 연습을 좀 해보시고 이미 악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연주한 악기에다가 노래를 얹어보는 걸 한번 해보시면 우리 버즈비그 진행이나 스태프들은 다 악기 연습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 돼요 맞아요 우리는 여기는 기타 보컬들이 굉장히 많죠 은총이도 하고 번호도 하고 저도 하고 선생님은 대표이지만 이상한 거라긴 하지만 내 건강은 좋아요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건강은 해 같이 판단은 못 하겠어요 레리빌 사랑해 여러분들 뇌건강을 위해서 노래하면서 기타 치십시오 오늘은 최근에 백화이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브랜드 사실은 가성비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게 100만원이 넘어가면서 물론 40주년 기념모델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스쿠이어의 원하는 것과 스쿠이어의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심리적 마지노선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게 100만원을 깬 순간 약간 이 돈 주고 내가 스쿠이어를 사야되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그래도 이 정도 스펙업이면은 이거는 뭐 브랜드의 이미지에서 우리가 조금 오는 그 어떤 혼란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돈값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오늘은 저희가 40주년 기념모델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볼 거고요 어 40주년 기념모델 첫 시간은 지난번엔 빈티지 에디션들을 위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골드 에디션이 나옵니다 텔레캐스터 골드 에디션 106만9천원 더 비싸졌어요 다음 시간에는 스트라토캐스터 골드 에디션 106만9천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팩토리 스페셜런입니다 FSR 클래식560인데 93만9천원 너무 비싸 아 크래식560도 비싸졌구나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스쿠이어가 아닌 스털링 모델까지 이렇게 오늘은 예전엔 가성비였던 것들 네 특집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털링도 넘어가요? 스털링도 스털링이 좀 비싸요 스털링이 100만원 넘습니다 스털링이 오늘 하는 게 103만9천원 야 이거 백화이어 백 털링 이거 굉장히 어색하죠 최근에 했었던 40주년 기념모델도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하는 텔레캐스터 빈티지 에디션은 99만9천원 이었어요 맞았어요 요게 72.5점이 나왔고요 선생님은 렐릭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파의 전설 사파? 어 그쵸 약간 어떻게 보면 일본 짝퉁에서 시작됐다가 어 정파에서 야 이럴 거면 그냥 입문해라 이러면서 데리고 간 그런 거잖아요 사파의 전설 결국에는 백화이어까지 가는 그 행보를 우리가 전부 다 지켜봤죠 72.5점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토캐스터 빈티지 에디션 99만9천원에 75.5 나왔습니다 확실히 스쿼이어 저기 스트라토캐스터 것도 잘 나오죠 보통은 선생님은 여유가 있다면 색깔 3개 다 사고 싶다 그렇죠 저는 사파 플러스 스쿼이어에서 사파이요 빈티지 에디션 재즈마스터도 했었네요 104만9천원 이었고요 이건 스쿼이어 AI 저는 설득력 있는 백화이어 백화이어 네 75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 에디션은 재즈마스터를 했었네요 104만9천원 재즈마스터 골드 에디션은 76.5 로큰롤마스터 스쿼이어 8콘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네 그 다음 시간에 했었던 어 팩토리 스페셜런 FSR 클래식560 제규어 오늘은 클래식560 네 머스탱입니다 네 클래식560 머스탱이고요 75.5 나왔어요 은색 살쾡이 저는 이거 뽀로쿠 장타 기억나시죠? 재규어는 약간 네 이거는 커트 코베인 덕분에 손 안 대고 코 푼 다음에 네 계속 뽀로쿠 장타 그리고 FSR 클래식570 재규어가 75.5 선생님은 보라색 고추 맵다 저는 눈보라 차갑다 네 그 보라색 선생님은 맵고 저는 차갑다 요렇게 텔레캐스터 빈티디 에디션이 제일 점수 적게 나왔어요 72.5 가 오늘 과연 골드 에디션에서는 어떤 점수를 받아 갈지 기대가 됩니다 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걱정도 되고요 살펴보겠습니다 106만9천원 7만원이 올랐어요 99만9천원에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24kg 두께는 44 플러스 2mm에 시비프리티트리 78mm이고요 전반적으로 금장 하드웨어와 애노다이즈드 핏가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스쿼이어 예전 빈티지 에디션은 애노다이즈드 핏가드도 아니었고 금장도 아니었습니다 블랙 핏가드였어요 네 스펙 다른 점은 저희가 가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바디는 니아토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고요 그리고 넥이 메이플 시쉐임 넥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빈티지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바디는 사틴 우레탄 피니쉬고요 그리고 넥도 틴티드 사틴 우레탄 피니쉬여서 반짝거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둘 다 반짝반짝합니다 이런 피니쉬에서 좀 가격이 더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헤드머신 빈티지 스타일 너트 본넛에 42mm이고요 지판은 메이플에서 인디언 로럴로 바뀌었습니다 지판 공율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는 21 네로 톨프레시고요 픽업은 펜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 코일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마스터 볼륨 마스터톤 3 포지션 블레이드죠 포지션 1은 브릿지 2는 브릿지 넥 3는 넥 3세대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스펙 차이와 하드웨어의 질감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일단 네 뭐 사운드는 확실히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인디언 로럴에서 오는 다채로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샬을 바꿨고요 밖으로 오 좋은데요? 오 좋습니다. 듀얼리스트를 트레이너블브에다가 듀얼리스트를 넣어서 듀얼리스트를 트레이너블브에다가 듀얼리스트를 넣어주세요. 오 좋다. 레드락. 마샬게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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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가 굉장히 라킹하네요. 좀 더 완성도가 많이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기존의 텔레는 음 그렇구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급화됐구나 하지만 사운드적인 매력 포인트가 그렇게 확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72.5에서 머물렀는데 기본적인 피지컬 자체가 좀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 드네요. 좋습니다 제가 비브라토로 한 번 넣어봅시다. 오 괜찮은데요? 굿! 좋습니다. 이야 웬일이야? 오 이거는 확실히 사운드가 좀 더 한 수 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거의 뭐 이거 맥펜 잡으러 가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맥펜을 군복 입고 맥펜을 잡으러 갈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주 문자 한번 들어볼게요. 듀얼리스트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막은 맥펜 잡으러 갈게요. holy move is free. 재밌게 봐주세요. 새하우님은 좋습니다 반주까지 붙여서 들어봤고요 좋네요 확실히 텔레캐스터는 점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밀리터리스 콰이어 드리겠습니다 밀리터리스 콰이어 알겠어요 왠지 그렇게 주실 것 같았어요 왠지 분용 같아 군 콰이어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100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백 콰이어라는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저는 오늘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면 맥팬을 잡으러 간다는 의미에서 맥 콰이어드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 콰이어 맥 콰이어 오늘도 새로운 별명들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스코더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5 이거 CU만 달라요 네 근데 결국에는 동점 75 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빈티지 에디션 72.5 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73 제가 72 였거든요 둘 다 2.3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사운드는 둘 다 올랐고요 편의성과 가성비에서도 1점씩 디자인에서도 1점씩 야금야금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바인딩도 싹 들어가 있고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약간 100만원 넘긴 보람을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에너다이즈드 피카드에다가 그리고 금장에다가 바인딩에다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색상이기도 하고요 밀리터리 그린 굿녹색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골드 에디션인데 스트라토캐스터 골드 에디션 저것도 화려합니다 에너다이즈드 피카드에 금장이 들어간 모델 과연 스트라토캐스터도 점수에 이런 대놓고 상승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40주년 기념모델 계속됩니다 채널 구독해주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